양 시장 모두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LNS홀딩시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또 1주일 동안 꽤 큰 수익률이 났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리뷰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돈의 힘을 믿으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결국 시장은 돈이 올리는 거니까 경기가 크게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화가 났었던 부분은 기관들의 매매를 분석을 해보니까 또 기관이 개인들을 거의 가지고 노는 느낌의 매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도한 금액 종목들은 거의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한 종목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화가 났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매매를 좀 잘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준비됐고요. 제가 가끔 조금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한번 꼭 잘 들어주시고 투자에 한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방송 출연해서 거의 코덱스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두 개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며칠 전쯤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깐만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30% 제한하는 그런 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2주간 삼성전자에 좀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2014년보다 지금까지 맨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분율 변화인데 사실 거의 그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지분율을 내리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올렸는데 저 끝에 보시면 최근에 한 몇 주 사이에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크게 한번 내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늘려갔는데 저 끝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한 건데 맨 밑에 보시면 2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했고요. 일단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가총액 30% 캡, 그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하면서 이제 좀 비중을 조절한 것 같은데 희한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제 4월 2일자에 금융당에서 발표를 합니다. 30% 룰을 이제 없애겠다, 그런 걸 제한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차트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되겠네요. 그 전에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전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월 2일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아예 3월달은 계속 매도만 하다가 4월달 들으면서부터 아예 매수로 전환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대놓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빌렸던 IT 업종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될까요? 네, 충분히 분명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3월달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이제 쭉 매수로 바꿔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IT로 들어올 것이고, 이번에 주도주는 IT가 되었을 때 크기 때문에, 그리고 IT 대장주 삼성이 들어올 것이고, 삼성자 붙은 종목들은 무조건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됐죠? 그랬죠. 이게 바로 아마 시장이 돌아서는 가장 큰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제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시청자님께서 우리 다시 보기에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걸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리플을 달아주셨냐면, 세계 경기 침체가 확실한데 지수가 올라간다? 수출도 줄고 있고, 관광, 제조업, 서비스업, 항공 등 전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라고 쭉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시장과 경제가 동행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해 있으신 거래소 지수는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즉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주식시장이 먼저 침체가 되고, 그 이후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이 먼저 좋아지고,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아진다. 이게 후행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순서가 사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순서가 거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실제 경기와 주식시장의 어떤 갭은 예전에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시장이 반응이 오면 약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실물 경제로 왔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약 3개월에서 6개월로 조금 갭이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고용 상황도 안 좋고,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또 오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주식시장 자체는 또 이런 경제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하고 6개월 정도 선행 지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이 선반영돼서 우리 지수는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지표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표는요. 크게 3가지 있습니다. 경기 선행, 경기 동행, 그리고 경기 후행 지표 3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거래소 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가장 유명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OECD 경기 선행 지표, OECD CLI라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요. 화면 보시죠. 보시는 화면은 OECD CLI 30년 차를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OECD 홈페이지. OECD 홈페이지에 가면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OECD 홈페이지에 가면 데이터 쪽에 가면 지금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는 대로 빨간색이 OECD 토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우리나라 두 개만 제가 비교를 할 수 있게 좀 바꿔놨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차트를 잘 보시면은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OECD 토털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토털보다 경기 선행 지표가 좀 빨리 움직인다. 우리나라가 좀 먼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먼저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그 이후에 토털이 따라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아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저 끝에 보시는 대로 2019년도 8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 OECD 토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가서 나오네요. 좀 돌아서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안정 궤도를, 아, 그 전 거요. 안정 궤도를 타기 시작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끝에 한번 타격을 받고 이제 쭉 내려가는 부분인데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이 끝부분을 확대하신 거죠? 네, 이 부분이 확대한 건데요. 쭉 안정적으로 이제 토털보다 우리나라, 빨간색보다 파란색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무상향으로 틀어 올렸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직하러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얼마나 생각했냐면 OECD가 이제 지표월표를 좀 있다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그럼 과거, 과연 이제 과거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OECD, CLI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이제 회복을 했는지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투자에 큰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팬데믹은 이번 포함해서 딱 세 번이었습니다. 1968년도 홍콩 독감, 두 번째로 2009년도 신종플로 6월 11일 날 선언을 했고요. 이 각각 시기에 OECD, CLI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68년 홍콩 독감 시기, 그때 이제 OECD, CL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판데믹으로 급감했을 거다라고 모든 분들이 보셨겠지만 잘 보시는 대로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이때 왜 올랐냐면은 미국이 1962년부터 거의 7년 동안에 이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팬데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팬데믹을 거의 이제 눌러버렸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돈이 모든 것 같다가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두 번째 신종플로, 2009년 신종플로 때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수준으로 이제 공포감이 극대화됐었을 텐데 이 시기도 역시 보시는 대로 OECD 토탈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치를 만들어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왜 올랐냐. 신종플로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잠깐 우리나라 지수가 멈췄을 뿐 계속 올라갔는데 왜 그랬냐면은 2008년도 연말과 2009년도 초반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풀어놨고 이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이걸 무시해버리고 전 글로벌 증시가 선행지표를 따라서 쭉 올려버리고 지수도 올랐었던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시기의 공통점은 강력한 유동성이 팬데믹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결론을 앞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과 차이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때는 돈이 미리 풀려있었다가 뒤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번에는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고 돈을 풀었다라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 과거에도 이런 최근과 같은 팬데믹 현상이 있었지만 강력한 유동성으로 모든 두려움을 좀 먹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 전망도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 때 우리 증시는 좀 어떤 흐름을 보였었습니까? 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코스피, 제가 찾아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64년도에 수정주가 평균지수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홍콩 독감 팬데믹이 1968년이라 사실 그때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긴 기간 정도 차트는 봤는데 그때만 확인해서 제가 급하게 찾기 좀 어려웠었고요. 이왕을 띄우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라 일단 이것보다는 신종플루, 우리가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수 있는 가장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종플루 시기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2009년도 6월 11일 날 WHO가 신종플루 팬데믹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가가 머무르다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역시 이거의 힘은 2008년도에 했었던 미국의 양적와나의 힘이 크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양적와나 유동성의 악재를 이겨버렸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최근 시기도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엘리어 파동 1차 파동 시기 2017년도 우리 거래소 차트인데요. 그 다음 차트 보시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2600포인트까지 찍고 올라갈 시절인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CLI는 거의 피크를 찍고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고 토탈은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경기 지표가 꺾여 내려가는데 경기 지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를 예상을 하면 지수 당연히 꺾여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지수가 올라와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증시의 기대감을 준 어떤 그런 것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거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돈뿐만 아니고 뭔가 큰 악재,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도 이런 팬데믹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때 CLSA 증권이 우리나라 지수의 목표가를 선정했는데 4000포인트였습니다. 4000이요? 네. 저도 사실은 CLSA 증권의 그때 계산법과 제 개인 계산법보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35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터리 바뀌지 않았을 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지수가 망가진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했죠. 그리고 코스닥 150 ETF 상품을 증권사들이 불티나게 팔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박살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미중 무협상과 같이 겹치면서 지수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2019년 8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기선의 CLI는 턴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짤막하게 결론을 한번 지어주시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경기 선행지표 CLI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지수를 결정지는 절대적인 지수가 아니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번의 팬데믹 시기에 돈이 이걸 아예 무시를 해버렸고요. 불확실성이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팬데믹을 아예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번과 뭐가 다르냐 이번과 다르게 예전에 미리 준비한 느낌이 좀 강하죠. 첫 번째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선 건 항상 금액을 결정을 했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도 없고 그냥 돈을 계속 넣겠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같이 잡는 실물경제 돈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돈 써라 돈 써라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앞에 것보다 훨씬 더 양적 완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코덱스 레버리트 삼성자 그대로 매수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무제한 양적 완화가 우리한테 부채 위기로 돌아올 위기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고 땡기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돈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돈을 어디다 풀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게 되고요. 나중에 회수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자넨이애런 연준이 잘했던 게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미리 하겠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좀 땡겨온 부분이 분명히 있죠. 나중에 돈을 땡겨올 때 다시 돈을 걷어들일 때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걷어들이게 되면 시장 충격은 그만큼 적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앨런 그리스퍼처럼 갑자기 땡겨버리게 되면 금융위기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풀긴 풀었는데 또 다시 회수할 때 어떤 절차를 좀 반복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략 한번 짜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